오늘의 뉴스, 어떤 뉴스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한번 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간단한 그림을 보고 넘어갈 건데요.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패드 에어플랜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아주 꼬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패드가 지금 갖고 있는 금리 정책이 사실 작년에 금리 이상이 올 만한 그런 모습이 없었고 오히려 물가가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늦게 조금 물가가 올라오면서 가파른 금리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좀 꼬이는 게 아닌가 하고 있는데 이번에 0.75% 스텝이 정말 꼬임 매도를 풀 수 있을 것이냐, 더 꼬이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게 광고하게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말입니다. 이번 달에 물가가 찢고 다음 달부터 가파르게 내려간다고 그러면 이번에 많이 올린 금리 이상이 혹은 더 도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주는 그림이니까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그림에 대해서 체포구님은 이게 맞습니까, 틀림이 꼬여있는 거? 제대로 꼬였죠. 제대로 꼬였죠. 네, 제대로 꼬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치게 되면 사실 올 초에 이미 많이 올려놓은 다음에 지금 여유를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막판에 몰린 게 아니라서 좀 보여주는 그림이니까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그림이 조금 두렵게 만드는 건 보통 이제 경기가 조금씩 하강할 때 우리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한 차가 할 거냐 아니면 아주 그냥 거칠게 한 차가는데 저 정도는 거의 경착륙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형사고 날 정도니까 굉장히 무서운 그림이죠. 소프트는 아닌 걸 좀 보여주니까요. 매우 하드하고 아주 그냥 괴이한 랜딩이 되겠죠. 거친 랜딩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부디 소프트하기를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부동산 하락이 가장 큰 나라가 어디일까요? 오늘자 블룸버그 기사가 나온 거 있는데 우리 뭐가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인데 조금 우울한 소식입니다. 블룸버그는 코리아가 장식했는데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네요. 별로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 투자 분들이 주식 빠지고 있죠. 부동산 빠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게 빠지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설 자리가 뭐가 있냐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주고 있고 실제 보게 되면요. 같이 차트로 보실 건데 이게 전월 대비 가장 가파르게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전월 동기 대비 빠져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역시 지금 집값 하락이 좀 걱정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빠른 금리 얘기하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면요. 제가 어젯밤에 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문 분들이 영끌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뭔가 조금 메모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려가 된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 같아 보이니까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어제 힘들었던 반등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장 흐름을 보시면 좋은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플러스하고 하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끝에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저희가 왜 힘들죠? 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힘들었다는 거 보여드리고 하지만 끝에 올라갔기 때문에 좀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시장 흐름을 봐야 되는데 9월 21일 금리 결정 전까지 앞으로 시장 흐름이 별로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조금 뭐랄까요? 마음 놓고 보지 마시고 긴장한 상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세 번째 기사는요. 금리 인상이요. 9% 인상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9% 9%입니다. 9% 이게 인플렛이 아니고 금리거든요.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누구냐면요. 바로 이분입니다. 마크 모비우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높은 물가가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한 번에 1, 2% 인상도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약 9%까지 올리자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게 가당킨 한 겁니까? 9% 멸망하자고 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같이 멸망하자. 이 뜻은 뭐냐면요. 그만큼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물가보다 금리를 더 많이 올린다는 단순한 논리인데 사실은 1, 2% 올려서 물가 잡으면 뭐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거는 조금 불가한 거다라고 보시죠. 그냥 간단한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물가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 혹시 아십니까? 마크 모비우스? 닥터듬의 레전드죠. 닥터듬의 원조라고. 원래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니까 그런 일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일러 머스크 반면에 일러 머스크는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분이 두 분 더 있습니다. 캐시우드하고요. 그다음에 마크, 뭐죠? 군드라우 형님이 계시는데 어떤 논리인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많이 올라온 물가 때문에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다 보니까 내년도에 디플레이션이 우리가 커진다는 얘기하면서 이번 달,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금리 인하까지는 안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에 상당히 많은 생각을 동의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올리고 나서 내년도가 문제가 되는데요. 내년도 침체라든지 디플레이션을 걱정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금리 이상은 4% 이상 올리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딱 보시면 캐시우드하고 일러 머스크 간의 트윗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캐시우드가 이런 얘기합니다. 캐시우드가 지금 기름값도 피크를 찍고 있고 럼버가 60%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목재죠. 그다음에 구리도 빠지고 있고 모든 것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금리를 가파르게 올린 게 맞느라고 했더니 쭉 적다가 마지막 일러 머스크가 그래서 이번 달은 0.25% 금리 인하가 맞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분입니다. 일러 머스크는. 어쩌면 저의 얘기를 딱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분이 주장했던 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금리를 올리는 건 맞는데 내년도에 따른 어떤 경기 침체라든지 디플레이션까지 같이 걱정하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같이 염두해 보시고 2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가요. 5번 기사가 이건데 레이 달리오에 경고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솔직히 저는 이 기사를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의미 있는 기사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찍고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올해 4.5%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20%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어제 아마 최파근이 말씀하신 걸 보여줍니다. 금리를 많이 올리면 어제 얘기했던 멀티플이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제 멀티플 얘기했던 것들이 가장 낮게 얘기한 게 15배 정도까지 얘기했습니까? 맞습니다. 떨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같은 EPS사에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얘기한 걸로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주가 반응을 막연히 노린다기보다는 일단은 멀티플이 올라가야 되는데 멀티플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금리 이상이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천천히 가는 게 어떨까? 아니면 내년도에 인하가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인하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요. 일단 4.5%에서 머무르기를 같이 한번 기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그 상태에서 물가 잡히면서 금리가 인하돼서 조금 떨어지게 되면 체포건이 생각하시는 멀티플 최고 중면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금리가 좀 빠지면 금리가 인하로 가면 당연히 과거의 평균치 근접하는 수준 17.5배 정도 17.5배? 네. 혹시 많이 주면 20배 줄 수 있습니까? 못 줄 것 같습니다. 좀 주면 안 됩니까? 금리가 많이 내려가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배 안 줍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메인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글로벌 라이브 개장시장에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꼭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제가 봤던 5개 기사가 썩 좋지 않은 기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미리 예고하는데요. 오늘 개장시장은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내용으로 담았으니까 꼭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기대하죠? 꼭 보겠습니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죠. 저희 잠시 후에는요. 1부의 목요일의 남자가 와 있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오면요. 아주 꽃미남 만날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들어와 주십시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길을 잘 하시는 분들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진짜 잘 써요. 쫙 펼쳐본 다음에 탁 한 다음에 아... 새로 도로는 안 돼 있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가끔씩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그쪽 가지 마시고 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쓰셔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로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에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시해 주는 뷰 같은 것들 이런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을 쓰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이 주고 있는 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해서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3프로티비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2부에서 만나보시죠. kole 감사합니다.